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술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의 천재화가 카라바조의 인생을 변화시킨 작품들과 드라마틱한 그의 인생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카라바조는 테네브리즘, 명함을 이용해서 주제를 극적으로 표현해서 그렸던 바로코 미술의 시작을 알리는 천재화가입니다. 카라바조는 1571년 밀라노에서 태어납니다. 카라바조 5살 때 밀라노에 전염병이 돌자 가족은 베르가모 지방의 카라바조에서 살게 됩니다. 부모님은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고 밀라노에 와서 화가 시모나 밑에서 그림을 배우게 됩니다. 1592년 21살에 로마로 오게 됩니다. 로마에 온 카라바조는 얼마 안 있다 화가 주셉배 세사리화실에서 일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셉배 세사리화의 불화로 화실을 떠나게 됩니다. 주변 친구들의 도움으로 주문을 받아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그림을 그려 팔기도 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그 당시 그렸던 재미있는 그림 중에 하나인 카드놀이 사기꾼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면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왼쪽에 카드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른쪽 사람은 숨겨뒀던 한 장의 카드를 꺼내는 듯합니다. 그리고 서 있는 사람은 왼쪽 남자의 폐를 보고 있고 그것을 오른쪽 남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점쟁이 집시라는 그림입니다. 한 집시 여성이 젊은 부유한 남성 손을 잡고 점을 봐주는 척하면서 반지를 빼는 장면입니다. 이 두 그림들은 소재가 재미있어 델몬테 추기영님이 이 그림들을 매입하게 됩니다. 그 이후 추기영님은 카라바조 그림에 매료되어 후원자로서 카라바조를 데려다 작업실을 마련해주고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당시 카톨릭은 종교개혁 이후로 종교적으로 많은 갈등을 겪었던 시기였습니다. 카라바조의 명함을 이용해서 주제를 극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국민들의 신앙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기에 성당에서 카라바조에게 많은 그림들을 주문했습니다. 카라바조의 최고의 황금길을 걷게 됩니다. 1603년경의 산타마리아 델라 스칼라 성당으로부터 그림을 주문받아 성모 마리아의 죽음이라는 작품을 그리는데 당시 로마의 유명한 창녀가 임신해서 자살을 하였습니다. 그 여생을 모델로 성모 마리아를 그려 놀랄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당대 관점에서 보면 거룩한 성모가 승천하는 장면을 웬 창녀를 모델로 성모 마리아를 그린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이 그림은 거부당했고 그 이후 교황청 주문도 줄어들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1605년 추기형님의 집을 나오게 됩니다. 이후 카라바조는 더욱더 거칠어졌고 사람들과 자주 불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감옥을 가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1606년에 지인과 테니스를 치는데 말다툼이 생겼고 카라바조는 결국 지인을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사형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탈옥하여 도피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폴리를 거쳐서 몰타로 갔고 몰타에서도 큰 싸움을 일으켜 시칠리아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나폴리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카라바조는 1610년 나폴리에서 갑자기 운명하게 됩니다. 전염병으로 사망했다는 설도 있고 살해를 당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오늘은 살인자가 된 천재화가 카라바조를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